안녕하세요. 릴리에요. 오늘 당구 치는 새로운 녀석이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새로운 녀석 시우라고 합니다. 저 오늘 당구 한번 열심히 쳐 보겠습니다. 이거 뽀로꺼야? 놀란데? 머스! 근데 지는 안 좋은 것 같은데 당구 치는 거 올게! 와! 아니지, 아니지. 이렇게 가지. 아, 진짜. 아, 이거 진짜 뽀로기다, 이거는. 그렇지, 이런 게 뽀로기지. 에이, 그렇게 뽀로기네, 이거 진짜 뽀로꺼야. 뭐가 뽀로기야? 걸린다고? 깻! 아, 근데 인정. 근데 진짜 한 거 멋있게 쳤는데? 바로 바보 모습 보여줬어. 오케이! 그걸 얼마나 살살 쳐야 돼?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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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갱세를 넣었네? 오케이. 나도 오케이. 갱세를 넣었어. 깜짝아, 나 가는 줄 알았네. 아, 나 깜짝아 가는 줄 알았네. 아, 안 맞아서? 아, 안 맞아서? 진짜 좋아. 진짜 춤을 썼어. 아, 진짜 춤을 썼어. 아, 진짜 뽀로기. 아, 진짜 뽀로기. 빠를려고 했는데 들어갔어. 인정. 아 뽀록이였어? 아 뽀록이였어. 뽀록인데 그거 인사 안 하면 당구 회신이 그때 너 해. 오케이. 이따가 분명히 벌을 받고. 당구 회신 없는데. 아니 이따가 분명히 벌 받아 분명히. 그 벌 이미 받았잖아. 너한테 졌잖아. 한 번. 근데 이제 또 받을 걸? 나이스. 아 해장하니까 회특이서 잘하네. 3개 3개. 잘하네. 해장하니. 그. 야 나. 그럴 생각보다 맨날 술 마시는 사람 같잖아. 아. 술. 왜 갑자기 잘했지?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이겨야. 한 판 더 치지. 아 근데 그러고 싫어. 세 판 떨고 가고 싶어. 난 이기고 싶어. 나도 이기고 싶어. 지고 싶잖아. 그래 이건 안 좋은 게 다행이다. 아 근데 잘했다. 4개. 3개 남았네. 오케이. 3개. 응. 3개 남았어. 3개. 응. 4개 남았다. 쫄았어. 쫄았어. 여기서 봤을 때 안 맞을 줄 알아. 자. 예! 오오. 아 줄 수 없다. 나도. 넌 이길 수 없다. 나도 질 수 없다. 질 수 없다. 와 좋았다. 그대로 따라오네. 몇 개 나왔지? 네 개? 그만 칠 때 됐다? 그만 칠 때 됐다? 기분이 좀 썩 좋진 않은데. 썩 녹차하느라고 하여튼. 아이고. 아이고. 그만 칠 때 됐다. 진짜 딱. 내 말 겪고 그만 친 거지? 원래 덮치려고 했는데. 오케이 오케이. 삐까삐까하네. 세 개 네 개.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. 이런 거 놓치면. 궁금한 게 있어. 아 물어보지마. 아니 나 궁금한 게 있다니까. 뭔지? 아니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살이 안 쪄? 참는다니까. 아 그리고 나 진짜 술을 좋아하는 게. 좋아하는 게 아니야.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살이 안 쪄? 운동을 매일 합니다. 무슨 운동? 헬스하지. 진짜? 헬스 뭐? 헬스 뭐? 헬스 뭐? 헬스 뭐? 웨이트? 웨이트하지. 오. 아 공 퍼다 줬다. 운동을 매일 한다. 그래서 술을 먹어도 살이 안 쪄구나. 운동하고 왔어. 오. 칠 뻔했다. 오. 잘 봐야 돼. 어우. 운동 어디 좋아하는데? 어디 좋아하냐고? 약간 그래도 막 등. 아. 난 가슴. 가슴 운동. 벤치 몇 등. 아. 아. 이런 거 말하면 안 돼. 벤치 몇 등. 안 돼 안 돼. 오. 본인이 굉장히 잘 넣네. 축하링. 저거 따면 어떡할 건데. 저거? 따면은 딴 거지 뭐. 땀 딴 거라고? 응. 따면 잘한 거지. 몇 달인가? 자 과연. 절대 딸 수 있지. 야. 아 아까웠다. 다시 원래대로. 가슴 운동을 좋아한다. 벤치 몇 치는데 그래서. 당구 다쳐 뭐 벤치. 아 오케이. 아이고야. 벤치 몇 치는데. 와 이거 대답 8주 때까지 계속 물어볼 게 있어요. 난 어깨 운동 좀 해. 어쩐지 넓더라. 아 씨. 운동도 하고 살도 쪄고 그런 거지. 운동도 하고 살도 쪄고. 응. 아까 나 먹는 거 봤잖아. 장악을 감지 못했다. 자 맞지 않아도. 봐봐 봐봐. 아까 뽀로꾸 인사 안 해서 당구 계신이 극대는 한 거 맞지? 내가 가르치지 않아. 인사 안 하면 분명히 밟겠다고. 미안한데 원래 내가 못 쳐. 내 실력대로. 네 개씩. 네 개씩. 야 이거 좀. 예스. 이거 바나나 킥인데 이거. 예스. 예스. 바나나 킥? 왜 또 과자 생각했지 넌. 바나나 킥 맛있긴 하지. 인정. 인정. 야. 와 풀려서. 이거 들어가면. 와 미쳤다 이거. 당분시 날 돕지 않았어. 근데 이거 들어갔으면. 굿샷. 굿샷? 나 두 개 친 거 아니었어? 또 이런다 또. 방금. 나 두 개 친. 여태까지 이렇게 이겼네. 나 진짜 두 개. 이거 카메라 돌려봐. 잠시만요. 나 두 개 추던 거 아니었어? 뭔가 많이 치면. 내기하자 이것도. 좀 만화는 이걸로 내기하고. 만화는 더 걸어. 아 그래? 많이 친 거 같은데. 반면에. 점수 조작했죠? 또 이런다. 사실. 그건 너가 잘하는 거잖아. 점수 조작한 거 같은데. 나 두 개 쳤던 거 같은데. 두 개 치잖아. 집에 가서도 혼자 말하겠어. 집에 가서도 계속 막. 막 전화해. 감독님한테. 카메라 그거 돌려보라. 오. 두 개 남았고. 다 같이. 안 되는 거 같은데. 와우. 와 근데 진짜 이렇게 빠져나간다고. 근데 파워가 좋다. 파워만. 파워가 좋다. 파워 많이. 인정? 어? 나 한 개 남았는데?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알 것 같아 휴 몇 개 남았어? 두 개? 빨리 끝내볼게요 이거 이겨야지 다음 판까지 안 끌고 간단 말이에요 다음 판까지 끌어야지 너무 싫어 다음 판까지 끌기 아까까지 끌고 싶었는데 가지마! 아니야 가는 거 아니야 거기는 아니래 돈이 눈앞에 있으니까 더 이기고 싶다 이거면 술이 몇 병이야? 뭐 집에서 먹을 때 술집에서 먹을 때 온다 온다 아 술집 비싸니까 그치 아 이거 진짜 뽀록이네 아니야 아까도 어쩜고도 이렇게 쳤잖아 아 오케이 한 개 당부해신니 극대는 하겠다 이제 진짜 극대는 하셨네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어 꼭 가서 아 너로 떨어지구나 아 여기로 떨어지구나 오케이 한 개 어 나 어 뭐 쓰리코 아니냐 뭐 쓰리코 아니냐고 하겠지 어? 나 쓰리코 아니냐고 하겠지 어? 나 쓰리코 아니냐고 하겠지 오케이 오케이 이 자식 쳐버렸네. 노린 거 아니었잖아. 이건 노린 거 아니었어. 들어갔어. 포로코 스튜디오. 이거 한 번 인정해. 이런 게 제일 어려워. 제일 어려운 공이 뭐야. 끌어치기. 나는 원쿠. 원쿠션. 계산하기 제일 어려운 것 같아. 아 이것도 공 은근 알고 싶다. 안 돼 놓고 그러고. 그렇네. 해 뜰려고 했지. 어? 해 뜰려고 했지. 원래 그거부터 맞추려고 했어? 아니 해 뜰려고 했어. 저희 쓰리쿨 갑니다. 아니지. 이걸 맞춰야지 쓰리쿨 칠 수 있지. 그러니까 이거 치고 가. 가긴 어딜 가. 뭐 쓰리쿨 왜 가. 쳐야지 쓰리쿨 맞추네.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간다고. 깜짝이야. 쓰리쿨. 오케이. 아 이거 질질 세 판 끌고 가겠네. 질질이랑 표현 좀 상관해 줄래? 오케이. 뭐 한 거야? 뭐 한 거야? 뭐 한 거야?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. 원래 이렇게 돌리려고 했는데 잘못 친 거야. 왜 그랬어? 화내지 마. 아니 신기해서. 신기해서. 왜 그렇게 쳤는지 궁금해서. 못 친 거지. 야 근데 왜 그렇게 친 거야? 나 진짜 신기해. 아니 진짜 궁금해서. 못 친 거지. 아 세 개로 들어 놨어. 아 세 개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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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막은 거 아닌가. 광고의 씬이 보기엔 어때? 말 안 해줄 거야. 말 안 해줄 거야. 말 안 해줄 거야. 이제 모르는 거 아니야. 아니 저한테 말을 왜 해줘 이거는. 오케이 오케이. 몰랐지. 이렇게 맞으면. 끝났어? 끝났지. 봐봐. 하나. 둘. 탁 탁. 아. 세 판 질질 끄고 갔네. 이겼습니다. 아 아깝게 졌어 진짜. 아깝게. 아니 아니. 이번엔 진짜 안 아까웠다. 아 세 판 질질 끄고 갔네. 그럼 이제 패자가 해야지. 아 초구. 패자가 초구 쳐야지. 파일 Suzanne ≅나 그냥 미스캐들ть. 근데 이제 filho가 알 했어. 티케 gidfocused. 너랑ilian 길이cious. 주지 erstmal validate.